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듯,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죄다 꼰대라고 취급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지만, 소통할 줄 알고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존경을 표하는 것을 너무 열광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하고, 우리들의 경험은 쓸모없다 여겨집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세상을 따라가고, 자신을 다듬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잊지 말아야 하고,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꼰대라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는 나이 든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하시면서 생각을 다듬어 보시자구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의무, 그 중 첫 번째, 불평하지 마라. 나이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뭐 아직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나이가 아니긴 하지만, 점점 더 말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처럼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하는 소리의 대부분은 잔소리, 지적질, 불평, 불만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내는 은퇴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던 시집사지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룬 자식들조차도 부모의 참견과 잔소리 때문에 부모와 멀어지고 싶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전부 마땅치 않고, 정치하는 놈들은 학렬같이 다 도둑놈들이고, 젊은 애들은 하고 다니는 꼬락선이 붙어 말투도 버릇없고 건방져서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자, 세상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가득 찬 얼굴이고 태도는 공격적이죠.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나이가 들어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말을 통해서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여기저기 오가면서 이것저것 지적질하고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나이가 들든 지위가 높든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곧 통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말하는데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언성도 높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이건 좀 서글프긴 하지만 말 외에는 할 일이 딱히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기력이 쇠하고 활동이 줄어드니 TV를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외에는 딱히 낙이 없습니다. 입만 살았다고 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겠죠. 아, 또 이런 말도 있죠. 총기가 모두 입으로 몰렸다고요. 나이 좀 먹었다고 세상 좀 더 살았다고 상대방의 전우사정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내뱉는 그 무의미한 불평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배설물을 토해내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의무, 그 중 두 번째,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다. 기회만 되면 왕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의 꿈이 없어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가 한 것이고 다 자기가 키웠고 다 자기가 잘되게 만든 거라 늘어놓습니다만 듣는 상대방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이루지 못한 옛사랑만큼 세상에서 제일 가슴 저리고 진실한 사랑은 없고 자신의 군대 생활만큼 힘든 부대는 없었으며 자신의 시집살이만큼 고단하고 힘겨운 결혼생활은 없었고 자신이 헤쳐온 고난과 장벽만큼 힘겹고 높은 것은 없었다는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혼자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에 올리고 남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랑질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자랑질을 듣는 사람들은 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헛되고 가련하기까지 한 자랑질에서 그의 변변치 않았던 과거와 별별을 없는 지금의 현실 그리고 그의 불안한 미래를 감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알아주기 전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야 주목받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그런 경로당 대화에 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리고 모르는 것 같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람을 다 알아 봅니다. 모를 것 같죠?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의무 그 중 마지막 세 번째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불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불턱은 불을 피우는 자리를 뜻하는 제주도 말인데요.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물질에서 얻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지피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해녀들은 물질에 앞서 물질에 필요한 도구를 챙기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작업정에 대한 예비 지식과 규칙들을 선배 해녀들로부터 듣습니다. 평상심을 잃고 정신이 사나우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불턱에 앉아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바다에 들어가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고민과 불안을 불턱에 다 내려놓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이 제일 연장자이거나 지기가 높다고 감정 조절 못하고 자신의 불안정한 정서를 마구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 높이다 못해 고함을 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욕설까지 마구 해댑니다. 뉴스에 봤던 어느 회사 사장은 젊은 직원들의 뺨을 거침없이 내려치고 허벅지를 걷어차더라고요. 정서가 불안정한 정도가 아니라 미친놈이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산전, 수전, 공중전도 다 겪었을 만큼 세상 경험도 많고 젊었을 적 그렇게 잘나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최소한 자신의 감정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장벽도 넘어왔고 힘든 시절을 극복한 게 사실이라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듯 버럭버럭 화는 내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 큰 일을 다 이뤘다면서 왜 이렇게 작은 일에 난리를 부리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나이에 걸맞게 살아온 경험이 몸에 배어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것을 의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지키자 뭐 이런 뜻이겠죠. 주변으로부터 매면받지 않은 어른으로 인정받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말고 자기 자랑 늘어놓지 말고 그리고 언제나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일방적으로 배설하는 말은 자신의 변변치 못했던 과거와 별일 없는 현재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만화가 야마다 레이지가 쓴 책 어른의 의무를 기초로 이야기를 풀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